We Feel the Resonance We Feel the Resonance 이거구나? 체크인 있나? 펜 있나? 있어? 이거 덜을 거의 무금이라고 생각하고 하는데 이곳에 오래 해서 We got the visions, we all are the turns, we earth away, we feel the resonance 이렇게 그러면 어느정도 데모랑 맞거든? 데모랑 가사가 달라가지고 서울은 127 그리고 드림은 드림 그리고 웨이비는 이 스펠링인데 이 웨이비를 쓰면 우린 좀 쩔어 이게 되거든 We are so wavy, we fear Resonance 이렇게 하면 어찌됐든 이게 이제 NCT를 소개하는 멘트를 네가 하는 거야 네가 이제 뭔가 전학생 컨셉처럼 교실을 들어오는 거지 오케이 그럼 나 마크꺼 봐주고 있을게 연습만 해줘 파이팅! 형 혹시 여기랑 이쪽만 한번 녹음 틀었어? 6,7,8 We go Resonance We burn passionate If you want to know and see it increase the view 이렇게 가주면 됩니다 좀 이따가 녹음할 때 다시 해보자 형은 마크꺼 보고 올게 네 역시 태용이형 언니들이가 저는 연습을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ㅋㅋㅋㅋ 정말 소 adjacent 그렇지 We feel Resonance 많은 것이 배워, 많은 것이 태워 We feel, we feel We feel Resonance We feel Resonance We feel Resonance We feel Resonance 송찬이 잘할 수 있어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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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죄송합니다 가볼게요 송찬아 형이 들어가서 데모를 녹음을 해줄게 근데 그거 따라가면 될 것 같아 네 이걸로 일단 가이드 하고 하면 될 것 같아 화이팅 송찬아 편하게 네 얼마나 시간을 준비하느냐는 필요 없어 감사합니다 톤을 여기가 네가 처음 들어오는 파트잖아 뭔가 교실문을 딱 들고 딱 멋있게 등장하는 전학생처럼 아예 앞에 톤을 좀 더 세게 가도 될 것 같아 네 이곳 서울에서 이런 식으로 어 오 좋다 한번 들어 볼게요 오 이곳 서울에서 We got the visions We are lát a beans We are so we be We feel residents 많은 것을 배워 많은 것을 배워 많은 것을 태워 예 그런 더블 하나 넣을까? 막 이런거? 뒤에 좀 막 톤 꺾어가면서 뒷방에 더블링을 칠건데 서울에서 Visions Dreams Wavy Resonance 이것만 할건데 막 이곳 서울에서 막 이런거 있잖아 이곳 서울에서 Vision 막 이런거 그냥 막 그런식으로 좀 녹음했던거랑 다른 톤으로 더블링만 몇번 쳐줘 네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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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하자 하나씩 해도 돼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입이 풀리고 나면 확실히 더 잘하거든 성찬아 니가 입이 풀리니까 확실히 아까보다 더 잘하거든 네 이번에 이거는 그냥 킵해두고 이거는 완전 베이직이라고 생각해놓고 이제 니 하고싶은대로 한번 해봐 네 이곳 서울에서 We got the visions We are a lot of beans We are so wavey We feel original 많은 것을 배워 많은 것을 태워 Ye-ah We are 이거 제일 잘난거 같은데 한 번 들어볼게요 손당위가 워킹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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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아예 워킹허어 아예 그냥 허한다고 생각하면 돼 워킹허어 워킹허어 그치 그치 워킹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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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되게 맨점에 어르셨던 것 같아요 아 맞아요 근데 지금 뒤에 가면 갈수록 너무 좋아도 없고 괜찮아 잘 나왔어 근데 이제 너가 할 거는 여기서 너가 어떤 식으로 카메라에 비춰질 건지를 좀 고민을 많이 해보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 가지 그림을 그려봐 네가 만약에 무대에 있으면 어떻게 제스처를 어떤 식으로 표현할지를 잘해보자 고생했어요 잘 멋있다 할 수 있어 우리 이제 힘이 부서질 거에요 우리 마음이 부서질 거에요 우리 마음이 부서질 거에요 너는 네 그리스도가 고마워요 우리 다그게 감사합니다.